타수컷 평가 평가 분화 썼어야 했는데 별로 중요한 건 아니지 아 이게 격분이 나오네 이게 격분이 나오네 히리에 카아 카카오 카카오 흠 오 쓸 아니 잠깐만 저거 왜 먹어 역시 나가네 전투가 너무 빨리 끝나서 재생 포션 먹을 시간이 없네 다음베뜨 담배 때 추월이라고 큰 거 온다 나아는 담배를 피울거야 따-안-안-돼-엉 분노조절 잘해 V-O-META 아 어... 깡 해피도약 현신을 지배 해피도약 룬피라미드 담배까지 추월마요 최적화 줄담고 1담 2담 3담 상점 3담 4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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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도로독도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. 쇠피 도약이나 추월 복제하면 될 것 같은데 추추월월 회회도도 뭐지? 야쿠아 걸리마 임마 아까 디펙트 잡을 때는 야쿠아 절대 안 골더니 게임 좀 할 줄 아네 요즘 첨탑 애들 게임 실력이 많이 늘었어 왜 1코 명상카드 안주냐 왜 1코 명상카드 안주냐 빨리 줘 왜 1코 명상카드 안주냐 아까 추월 복제하고 여기서 젖이 먹는게 더 나았을지도 어우 표창 표창 오졌다 피카피카 피카피카 요런식으로 지우면 깨시 잡을듯 빡센 듯 마요 주려고 얼알 주네 아니 그래도 1코 명상 떴다잉 에헤헤헤 헤헤헤헤 아 이제 수비카드 있어야 되는데 이제 올화는 필요없잖아 호호 추라고 그래 포쇼 막 여기서 푸시한 나오잖아 너무 신났네 똘이 하짐서 평가를 줄까 수비를 줄까 평가는 한 장이니까 수비를 먼저 지우는게 잠시만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깨시 슥 잡을때 의미가 있다고요? 집에 헌친 교훈 교훈... 교훈으로 회도 강화하는거 의미있을거 같은데 담배피느라 강화를 못하니까요 초커... 다 된댁에 초커 뿌리기 도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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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내면의 평화 한 장만 있어도 상관없으니까 넘어가자. 맴카 단식 수비냐 평가냐 그것도 아니면 충돌 강타냐 아직 수비가 해결이 안됐는데 집값 하나 들고 가면 방어되긴 하겠는다. 광기 담배로 다 지우고 광기 하나 쓰면은 방어될 것 같은데 이거 지우고 이거 지우고 이거 지우고 이거 지우고 광기 경각이나 광기 하나 격분에 넣으면 경각에 광기 넣어서 낙수 광기 Discovery 처벌 organisation 엔트로피 한참 에어 룩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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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로손실 로손실 회도면 너~~무 좋고 푸복은 필요 없겠지 속도 포션 평가가 더 필요 없어 수비보다 오예 쪼개는 가면 쪼개는 가면 지금 별도만 되잖아 너무 답례를 더 투표해 보내준것 monarch 뱀mus 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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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드림캐쳐 그런건 필요 없다 주판에 마요까지 마요는 살 필요 없고 주판만 삼되지 마요도 그냥 살까? 손해보는 것도 없는데 들어와 나 손해보긴 한데 그 정도야 뭐 교훈 지울까? 경각도 이제 별 필요 없네 대개 왜 필요한게 없냐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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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물려차하기가 그립다 큰 까까였던 것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미쳐버린 방어력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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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으 아 지우는 자기 일을 다 했다 지울 게 없어 지우지 말자 지울 거면 차라리 마요 지우는 게 낫지 주스 안전하자 목마르다 주스 안전하자 안에는 어차피 수월 두 장이라는데 주스 안전하자 419 456 깨시 라이브 퍼펙트를 하고싶었나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